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의 수는 비슷한 반면 무슬림 수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독교 컨설팅 업체 프로젝트케어가 지난 1900년부터 2010년까지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수를 조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의 수는 비슷했지만 무슬림의 수는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비율은 1900년 34.5%에서 2010년 32.9%로 소폭 감소한 반면 무슬림 인구의 비율은 1900년 12.3%에서 2010년 22.5%로 증가했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약 37%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에 반해 서유럽에서는 3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시아의 경우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인구가 각각 6%와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프로젝트케어의 딕슬리커 씨는 기독교인들의 수가 줄어든 원인으로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합리주의의 증가 등을 꼽았으며 무슬림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교훈을 얻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